하나, 둘, 셋, 얍! 벌써 아침이네? 그렇다는 건 오늘은 바로바로 내 생일이라는 거지! 오늘은 내 생일, 모두가 날 주목하는 날! 내가 죄인공인 날! 거질러 가야지! 왠지 오늘따라 아침인데도 이렇게 집이 조용한데? 설마 다들 또 내 생일 챙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냐? 아침부터 그러면 피곤한데...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그래, 요리야 일어났니? 으흠! 어... 어, 요리야 오늘 생일이니까 엄마가 미역국 해놨으니까 미역국 먹고 학교 가면 돼! 아, 유치원 가면 돼! 응! 어... 음, 그래, 요리야 오늘 생일 축하하고 어,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음... 아빠는 신문을 읽어야 돼가지고... 아, 맞다! 그리고 리아도 지금 자고 있긴 한데... 아까 밥 먹고... 어, 요리로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달라 했었어! 으악! 그래? 응... 응... 뭐야... 생일 축하한 날 할머니가 끝이야? 내가 원하는 건 더 큰 관심이라고... 으흐... 유치원에 가면 그래도 애들이... 어? 가족들보다 좀 더 많이 축하해주겠지? 빨리 유치원 가야겠다! 우선 생일 축하가 이렇게 실실콜콜해... 응...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레트로 안녕! 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애들이요! 지금부터 날 엄청 축하해주겠지? 자, 원래 축하한다고 말해! 어? 어, 안녕! 어? 왔어? 레이씨 안녕! 으악! 야야야야야, 그것보다... 뭐지? 옆에... 어? 예쁜 누나가 이사를 왔거든? 오오오오... 내일 국정 가자! 아, 그래 그래 좋아! 응? 집 기대된다! 아, 얘들아! 야, 나 정리 끝까지 다 준비했어! 너네들은 지금 할 말이 예쁜 누나 이야기밖에 없니? 으악! 아, 맞다! 저희 집 때야 빨리 해줘! 어! 아니, 근데 그렇다고 못생긴 네 얘기를 할 순 없잖아! 맞아! 뭐라있냐!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오늘만 할 수 있는 말 있잖아!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얘들아? 어? 뭐지? 할 말? 할 말? 야! 응? 호! 뭐 이런 걸 원하는 건가? 뭐... 뭐 다른 식으로 인사해줘야 되나? 실사 실버리 다나? 고의로 다나? 어? 안녕하! 살뻐! 안녕하! 살뻐! 안녕하! 살뻐! 바다치! 아, 안녕! 얘들아! 아, 뭐야? 어, 이거... 진짜 모르는 건가? 어? 어? 두껍아 두껍아 한 집 줄게 세 집 다오... 이게 무슨 두꺼비집이야! 여기 모래성이야! 어? 음... 두꺼비도 이런데 살 수 있지! 아니, 얘들아! 잠깐만! 저기... 엉Гgré? 아, 너네가 오늘 약트 잠깐 까먹은 것 같은데...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오이색 persones... 뭐야! 뭐야? 으악! não тебе 지금 멘구가 이상해~? enfor burden 저 모래사장 뒤에 민들레가 있다! 오~~ 민들레다! 으아아... 뭔봐... è, 진짜! 신기한 거를?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가 여기에 폈어? 대단해! 너무나 신기해! 진짜 이쁘다. 뭐야? 내 생일이 민들레 하나예요? 밀린 거야 지금?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순 없어. 어떻게든 생일을 내가 축하를 받고 말겠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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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일이라던데 요로로의 생일이라던데 오늘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로로 오늘 생일인데 요로로 생일? 아 나왔다 이쯤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아 시원 났다 맹구의 허벅실 갔다 왔나봐 갔다왔다 갔다왔다 손은 씻었고? 안 씻었다 뭐 나한테 할 말이 생기진 않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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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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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있었다 아 뭔데 뭔데 뭔데? 오늘 그 꺼 그 꺼 그 꺼 그 똥이 너구리처럼 나왔다 누워? 어 그거 말고 어? 없어? 어 어 어 오늘 아침에 똥을 시원하게 쌌다 똥얘기 말고 딴 거 없냐고 어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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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허 애님 내가 너한테 뭘 말한 rumor 어딘가 false falar 했는데 이 münd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쏘 nacional 결국! 유치원 끝나는 시간까지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도 못 들었네 뭐지? 연예인인가? 누구지 누구지? 콧밥! 탬북문대 와주셔서 감시합니다. 여기서 맛깔나게 노래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오빠 멋있어요! 뭐야! 연예인처럼 부럽다. 참 좋겠어. 아무것도 안하고 TV에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랑 사랑을 주니까. 난 오늘 생일인데 이게 뭐야. 나도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많이 얻고 싶어. 어떡하면 좋을까? 어? 맞다! 지랄몽이 있었지! 지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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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일이야 요리야? 뭘 마치 딱대기 하고 있네. 아니 있잖아 오늘 무슨 일 있었냐면 역차조차에서 역차조차 한 일이 있었어. 어? 수고했네! 그런 일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연예인처럼 관심을 받고 싶어! 인기도 얻고 싶고! 어? 어?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요리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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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러면 요리야 잠깐 비켜봐! 야! 야!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는 향수! 어?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음... 아무튼 뿌려 봐! 뿌려보면 알아! 알았어 한 번 뿌려볼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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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궁금해? 너에게 궁금하다고! 궁금해! 오늘 아침 밥은 뭐 먹었어? 최근에 읽은 지금도 먹구 궁금해 요롤 푸딩은 몇 번이나 먹었어? 궁금해 오늘 먹은 반전의 김치는 있었어? 오마이갓 김치 궁금해 궁금해도 참을 수가 없어 궁금해 효과 제대로인데? 어쨌든 고마워 지레오 뭐가 고마워? 궁금해 고마워 지레오 요로야 궁금해 너에 대해 뭐든요 궁금해 뭐? 오늘 생일이라고 요로야 생일 축하해 요로야 저거 요로르르 아냐? 저거 요로르르 아냐? 저거 맞아요 저 요로르르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좀 앞바지에 지나갈게요 여러분 요로야 같이 가 요로야 같이 가 알았지? 진짜 가야 된다고 요로야 요로야 아 저리 가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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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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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로 요 Expres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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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써. 햄버거 치는 몇 개야? 하나밖에 못 먹어. 아이돌을 누구 좋아해? 뚜드러 패게. 아, 나, 나는 익녀맨 유튜브에 나오는 요리를 좋아해. 키는 마치야. 아, 아, 어느 친구 있어? 없어. 어리다는 말 들어봤어? 어리니까 당연히 듣지. 어리. 초등학생처럼 생겼다고 들어봤어? 그거 뭐 안 들어봤어? 뭐 말이 여 있다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요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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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왈라고! 자가 오지마! 빨리 돌아가세요! 어.. 사람들이 엄청 많네.. 어떡하지? 엄마! 사람들이 막 나 다 쫓아와! 어떡해! 요로루! 요로루! 엄마도 네 팬이야! 요로루! 요로루! 아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요리야! 대박 대박! 우리 딸이! 이게 뭐야! 배가 좀 아픈데? 일단 관심이 있고 뭐고 하다시부터 가야겠어! 오 오 오 오 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창문에! 요로루! 아! 배 아파! 나 화장실 좀 아파! 요로야? 야.. 너 우리 딸이지? 요-루-루! 여기 요로루가 있어! 빨리 올라와! 너에게 관심을 줄게! 누구도 활용 씹어져 봐! 똥쟁이! 똥쟁이! 역시 많은 관심이 피곤하기만 해! 나 원리대로 돌아갈래! 요루야 너를 위해서 내가 댄스를 준비했어! TNT로 이번 전을 맞힌다! TNT로 이번 전을 맞힌다! 요루를 너를 위해서 댄스를 준비했어! 주접을 그냥 떨어버렸네? 난 이 제품이 너무 좋았다! 이 제품이 너무 좋았다! 이 제품이 너무 좋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